어허허허허 어디 신사위원 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그래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 옆에서 가셨거든 야 없었대잖아 알았어 없었습니까? 네네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아니 생각밖에 없는데 나머지 못 있는 거예요 그럼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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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사위원 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그래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 옆에서 가셨거든 야 없었대잖아 알았어 없었습니까? 네네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합격으로 시작하는 가정 총 참가자 31명 중 생각밖에 없는데 나머지 못있는 거예요 1위 심사위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없었습니다 없었대잖아 없었습니까? 네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3명밖에 없는데 나만 못있네요 1위 심사위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그래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없었습니까? 없었대잖아 알았어 없었으니까 네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총 참가자 31명 중 1위 심사위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.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총 참가자 31명 중 1위 심사위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.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총 참가자 31명 중 1위 심사위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. 그래 저 옆에 장세리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. 야 없었대잖아. 알았어. 없었습니까? 네네.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총 참가자 31명 중 1위 승 point colloin 심사위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. 그저 옆에 장세리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. 아 웃었다잖아. 그것 위로는 없었다. 없었습니까? 아 아 네네.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1위 어디 심사위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 옆에 장태리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 옆에서 깔쫓과라 야 없었대잖아 없었습니까?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3명밖에 없는데 나만 못 있는거야 1위 오오오오오오 자 오오오오오 심사위원 규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없었습니다 없었대잖아 없었습니까? 네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1위 총 참가자 32명 중 심사위원 심사위원 네 규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간절거라 없었대잖아 없었습니까? 네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총 참가자 31명 중 아니 생각밖에 없는데 나머지 못 있는 거예요 1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짱 오오오오오 심사위원 네 1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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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3위를 peach 2위를 의상 1위를 어허허허허허 어디 신선위원 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그래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 옆에 더 깔쳤거라 야 없었대잖아 알았어 없었습니까? 네네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아니 생각밖에 없는데 나머지 못 있는 거예요 그럼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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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 2위 어디 신선위원 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그래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 옆에 더 깔쳤거라 야 없었대잖아 알았어 없었습니까? 네네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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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 5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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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 5위 6위 6위 5위 자, 오오오오오오 어디, 신상위원? 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그래,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잠깐 없었을거야 옆에서 깔쳤거라 야, 없었대잖아 없었습니까? 네네 자,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아니, 생각밖에 없는데 나머지 못 있는 거예요 1위 오오오오오오오오 자, 오오오오오 어디, 신상위원? 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그래,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잠깐 없었습니다 옆에서 깔쳤거라 야, 없었대잖아 아, 알았어 없었습니까? 네네 자,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컴퓨터 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아니, 생각밖에 없는데 나머지 못 있는 거예요 1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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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 엉덩이 글쩍 없었습니다. 저 옆에 장댄이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. 옆에서 깔짝봐라. 없었대잖아. 없었습니까? 네.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총 참가자 31명 중 1위 나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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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 어디 신선위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. 저 옆에 장댄이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. 옆에서 깔짝거라. 야 없었대잖아. 없었습니까? 네.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총 참가자 31명 중 생각밖에 없는데 나머지 못 있는거에요. 1위 1위 오오오오오 자 어후후후후후후후후후 어디 신선위원 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. 저 옆에 장댄이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. 옆에서 깔짝거라. 야 없었대잖아. 어세습니까? 네네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생각밖에 없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1위 오오오오 어디 신사위원 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없었습니다 그래 저 옆에 잠뜩이라는 애가 자꾸 없었습니다 옆에서 깔았을 거라 야 없었대잖아 어세습니까? 네네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아니 생각밖에 없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1위 오오오오오오 자 오오오오오 오오오 어 어 프로절 sentimental 심사위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었나요? 저 옆에 장대리라는 애가 잠깐 없었습니다 야 없었대잖아 없었습니까? 자 그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31명 중 출근하는 소녀 1시 4 15분 유정한 일을 해야죠 부정되게 되었습니다